This is how we do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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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크쉐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This is how we do it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냐 잘 지냈어? 누구세요? 뭘 누구세요야 보람이 아니야, 박보람? 아닌데요, 그런 사람 아...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여자분하고 너무 닮아서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했어요 저기요 저기요 제가 술 한잔 사도 될까요? 어디에 가는 거야?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? 집? 우리 부모님한테 벌써 인사드리게? 오늘 첫날인데 나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호텔로 가자 내가 가평에 아주 죽이는 호텔 하나 알고 있거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 호텔인데 약간...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호텔? 뭐 얼마나 독특하길래 가서 보여줄게 왠지 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뭐지? 저기요? 저기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